괜찮은데 뭘 데려다줘. 그야. 오늘은 남자 대 여자니까? 친구면 안 데려다주지. 너 너무 역세권에 사는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. 버스 정장에서 얼마나 먼데. 아닌데. 금방인데. 다 왔다. 조심히 가. 임지경. 어? 나... 소원권 쓴다. 염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. 혹시 너에게 부담일까 봐. 네. 네. 사랑하고 있었나요 Falling you 나 이제야 알게 됐죠 Falling you 널 기다리고 있어요 Falling you 그댄 내 운명이죠 나 이별이 되어주란 사랑 나 이별이 되어주란 사랑 나 이별이 되어주란 사랑